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연지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맥도날드를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과거,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경험과 대비해 친섬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양복 재킷을 벗고 앞치마를 착용한 채 카운터 뒤에서 감자튀김을 만들고, 드라이브 스루에서 직접 주문을 받으며 손님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는 여기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라며, 이 일에는 큰 전문기술이 요구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미국 서민문화의 상징으로 미국 국민 8명 중 1명이 맥도날드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맥도날드의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면서 평생 이 일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학 시절 맥도날드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유세에서 해리스는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도 우리는 맥도날드에 확인했으며, 해리스가 그곳에서 일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드라이브 스루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이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에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맥도날드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시간당 13달러에서 15달러를 받고 있으며,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평균 13.2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맥도날드. 방문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대립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내가 그곳에서 20분을 머문다면 해리스보다 20분 더 일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친섬인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방문은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행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공약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